죄송해요.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됐어요. 무엇보다도 너무 서운하네요. 저도요. 수장님 저 완전히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. 건강 좋아지는 대로 꼭 나올 거예요.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. 네 꼭 그렇게 할 거예요. 저 수장님 이왕 온 김에 오늘 하루는 일하고 가야겠어요. 일하셔도 되겠어요? 괜찮아요. 안 봤으면 모를까 저렇게 바쁘게 일하시는 거 보고 그냥 못 있겠어요. 안녕하세요.